자 41번 42번 장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도 41번부터 45번까지 먼저 풀고 하는 게 좋아요 얘는 확실히 읽어보면 문장 자체가 앞에 것보다 훨씬 쉬워요 내용도 직관적이고 이 글은 인간의 고통을 유발하는 활동들을 추구하는 이유 아 변태 새끼들인가 봐요 고통을 유발하는 활동을 추구한대요 어떤 새끼들인가 봅시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로 활동을 추구합니다 어떤 활동이냐면 고통을 유발하는 뭐하기 위해서? 쾌락 경험하기 위해서 변태 맞죠? 이것이 발견되든 안 발견되든 매운 음식을 먹든 강한 마사지를 받든 혹은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운 탕에 들어가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고통을 추구한다 왜? 쾌락을 얻으려고 이해 됐죠? 자 그리고 자 핵심은 그게 안전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일단은 뭐 고통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완전 극변태적인 건 말고 그냥 평범한 범주 내에서의 고통을 추구한다는 얘기 같아요 자 뇌는 인지합니다 자극을요 뭐라고?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위협적이지 않다 이거 이렇게 병렬입니다 보세요 비형용사 벗형용사 고통스럽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자극으로서 인지합니다 일단은 뭐 변태는 맞습니다 문장 자체 진짜 쉽죠? 흥미롭게도 이것은 비슷합니다 이런 방식과 비슷해요 어떤 방식? 유머가 작동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콜론 다시 말해서 안전한 위협 즐거움을 일으키는 안전한 위협 뭐함으로써? 규범들을 위반함으로써 아 그럼 유머는 우리가 뭔지 몰라도 유머는 규범을 위반하는 안전한 위협이구나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일상적인 고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유머랑 비슷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어렵게 써는 거고 유머 자체는 또 안전한 위협이라는 얘기야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연협적 논리 뒤에서 구체적 진술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불편하지만 안전하다고 느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야 생존이 완전히 위험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안전한 상황 속에선 그 욕망은 어떤 욕망이죠? 고통을 위한 욕망은 욕망이다 보상을 위한 욕망이다 뭐가 아니라 고통과 처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추구하는 게 뭐다? 보상받기를 위해서 고통을 추구하는 거래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싶어요 계속 읽어봐야 알아요 영어는 이 보상 같은 효과가 감정으로부터 온다 어떤 감정? 마스트리 오브 더 페인 고통에 대한 숙달의 감정으로부터 온다 아 그럼 보상효과가 뭐래 야 내가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 아 시원하다 내가 이겼어 좋아 이거란 얘기야 지금? 아니면 또 뭐가 있어 갑자기 우리 불닭볶음면을 왕창 몇 개 먹었어 아 내가 이거 완판했어 와 나 대단해 이런 고통에 대한 숙달의 감정으로부터 오는 거래요 공감은 별로 안 가지지만 일단 변태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더비교크 더비교크 문장은 서술형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서술형 대비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 더 클로저 너가 겁나 칠리를 먹는 습관을 더 가까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는 더 그것에 주목하게 된다 그것이 더 분명하게 된다 이 얘기도 무슨 말이야 우리 앞에 나왔던 거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 매운 걸 내가 다 먹었어 거기서 오는 만족감 숙달했다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뭔 소리 하는 건가 자 활성성분 매운맛의 활성성분 캡사이신이 우리의 혓바닥을 터치할 때 매운 걸 느낄 때 그것은 자극한다 똑같은 수용체를 어떤 수용체야 활성화되는 뭐 할 때 어떠한 조직들이 다 들어갈 때 활성화되는 수용체를 자극한다 아 나 이제 이해했어 이걸 일단 주제가 뭐예요 사람은 고통을 쾌락을 위해서 고통을 느끼는 걸 좋아한다고 할 때 이 글이 주제잖아 그거에 대한 예로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매운 거 먹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매운 걸 먹었어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래 화상당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래 근데 화상당하는 거 아파 안 아파? 아파 근데 뭐해 화상당하는 걸 내가 이겨냈어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얘 뿌듯해 안 뿌듯해? 뿌듯한 거야 완전히 변태 새끼인 거예요 약간 됐죠? 자 다음 그래서 알면서 아는 것은 우리의 몸이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아는 것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아는 것이 즐거움을 생산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아 극단적인 얘기가 나 지금 생각났어요 우리가 번지점프를 할 거예요 위험하죠 근데 번지점프 해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지 안 죽는다는 거 알고 있지 번지점프를 뛰어내려 이거 뭐 하는 거야 죽는 것과 마찬가지를 자기가 이겨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쩐 거야 만족감이 존나 큰 거야 변태 새끼인 거야 이제 이해했죠? 계속 읽어볼게요 모든 아이들은 시작합니다 칠리를 먹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배웁니다 뭐 하는 걸? 즐거움을 얻는 것을 배워요 칠리로부터 뭘 통해? 반복된 노출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왜 멈추냐면 이 ing가 도대체 어디 걸린 걸까 생각하느라 알면서 분석음도 없고요 and? 아는 것? and? 자 그들이 결코 어떤 진정한 해를 경험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들로부터 아 이거네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요 자 repeat exposure 명사 1번이에요 and knowing 동명사고 명사 2번인 거예요 어디 걸린 거? 수료에 걸린 거 이게 세모 이렇게 세모입니다 그리고 얘는 knowing의 목적어점에 해당하는 거고 이 문장 해석 다시 해볼게 아이들은 시작한다 칠리를 시작한다 칠리를 싫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배운다 즐거움을 얻는 것을 배운다 칠리로부터 뭘 통해? 반복된 노출과 아는 것을 통해 무엇을 아냐면 그들이 결코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란 걸 아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 약간 됐어요? 그 다음 자 흥미롭게도 다음 장이죠? 뭐 있어? 남았어? 아 이거 접속사 대시예요 왜? ing 별자리 아니야 별은 목적어점이니까 어디? 어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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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다음 장 12번 흥미롭게도 고통을 추구하는 것 고통 그 자체를 위해서 약간 변태 같은 고통을 추구하는 것이 보인다 뭐? 독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독특하게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지금 여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봐봐 유니크 독특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선생님이 화살표 제목 건데 어디 꾸미는 거야? 독특하게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왜? 부사가는 역할이 뭐예요? 동사 형용사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잖아 독특하게라는 건 부사가 왔다는 건 사람이란 명사를 꾸미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유니클리가 독특하게도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고통을 추구하는 게 독특하게도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사람이니까 고통을 추구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니크 이거 지금 충분히 오답 나올 수 있거든요 유니크니 유니클리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게 명사 있잖아 지금 미쳐가지고 형용사 찍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유니클리 얘가 뭐 하는 거야? 어피어를 꾸몄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이거 독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럼 독특한 사람이라는 거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독특하다는 얘기고 얘가 이거 사람이 독특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난 잘생긴 사람이다 아니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내가 멋진 사람이라는 게 멋있다 뭔 소리였는지 모르겠다 나도 읽어볼게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거야? 과학자들이 훈련시키는 동물들이 동물들이 매운 거나 자기 손상을 선호하도록 훈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방법은 고통이 항상 직접적으로 관련되게 하는 것이다 즐거운 보상과 관련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를 이제 뭐 이제 뭐 그 빵 했는데 빵 할 때 실제로 진짜 뭘로 찔르는 거야 그게 고통스럽겠지 찌를 때마다 간식을 줘 그럼 걔 어때 그 고통이 즐거운 고통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아무튼 결국에는 고통 자체가 뭐라는 얘기야 즐거운 보상이란 얘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제목 출제 풀이 끈 거 인간의 쾌락을 위해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을 추구하는데 이런 안전한 위협으로부터 보상에 대한 욕구를 쾌락을 느낀다고 언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번지점프라는데 죽지 않을 거라는 거 근데 그 떨어지는 순간 자체는 본인이 죽을 순간에 직면이 있다라는 거 거기서 쾌락을 느낀다 됐죠? 아우 참 문법적인 거 한번 봅시다 문법적인 거 보면서 이거 체크하면서 문장 또 지저분한 거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자 봐보세요 체크 1번 사람 주어져 이거 꾸미는 거지 동사지 목적어지 선행사 있으면 왔으면 돼 안 돼? 안 돼? 돼시지? 이 인호돌트 앞에 한번 잘라야지 왜? 부사조 용법이 온 거니까 그리고 이 웨덜은 명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된다 그랬지 얘는 인지 아닌지라는 부사절로 쓰인 거고 이것이 발견하는 거야 발견되는 거야 발견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지금 파운드 파운디드 파운디드 잠깐만 있어 얘는 설립하다는 뜻이죠 이것이 매운 음식에서 발견된다 강한 마사지나 혹은 걸어 들어가는 것에서 발견된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요 인이라는 전치사 있죠 명사 1번 명사 2번 or 명사 3번 동명사가 온 겁니다 지금 이 인에 걸려있는 어디 어디 스텝 아 스텝 발걸음 들어가는 것 얘는 발걸음 얘는 들어가는 것 느낌이 다르죠 걸음 들어가는 것 됐어요 그래서 아 여기 인의 목적으로 3개가 왔구나 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동사대에 대시냐 왓이냐 동사대에 대서 완전 왓은 불안전 뒤에 일 세이프 트레이트 해갖고 완전하니까 정답은 되시죠 체크서 한번 being이냐 to be냐 묻는데 펄시브가 오면요 to를 쓰는 게 규칙이에요 외우면 돼요 펄시브 목적어 to be 외우세요 펄시브 목적어 to be 체크 4번이요 자 얘는 similar to가 왔는데 더 왜이냐 더 왜이 하우냐 묻는데 정답은 더 왜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왜이라는 방법이라는 명사가 오고 how 오고 s v o 온다라는 건 얘는 관계부사가 온 건데 관계부사 관계부사의 선행사가 way일 때는 how를 같이 쓸 수 없다가 규칙이죠 없다가 규칙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더 왜이를 없애고 how를 써도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더 왜이 주어동사를 쓰거나 더 왜이를 없애고 how humor works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얘는 앞에 선행사 있으니까 what 찍으면 안 되고 대시답이고요 그리고 by 플러스 ing 써야 될 자리니까 violating 들어갈 자리죠 violating 오케이 다음 체크 5번 safe냐 safely냐 묻는데 아까 comfortable 형용사 but 하고 형용사 형용사 보어 병렬 이래죠 보어 병렬 보어 병렬이요 체크 6 where이냐 위치냐 묻는데 where이냐 하면 완전 위치냐 하면 불완전 survivor is clearly not in danger 완전 불완전 완전 정답은 where 그 다음 책 8번이요 7번은 어디 있고 8번이 오는 거 나 이것도 이거 할 때마다 약간 이상하긴 했어 얘는 더비옥급 더비옥급이죠 너가 너의 매운 걸 먹는 습관을 더 면밀히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리마 커브리지 왠지 알아요 sim 다음에는 뭐 써야 되는 거야 형용사 보어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더비 더비 될 땐 뒤에 있는 게 어디로 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sim 뒤에 있던 형용사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더비 더비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9번 대시냐 왓시냐 물어요 앞에 뭐 있습니까 명사 있네요 정답은 대시죠 이제 이 정도는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0번 이 문장 아까 조심하자 라고 했는데 보세요 여기 이지란 문장의 동사 보이는데 문장의 동사인 줄 알았는데 일단 대세 동사네 그치 그리고 대시 또 왔으니까 여기 동사 또 올 수 있지 그치 그럼 이게 뭐 해야 돼 동사 아 이게 문장이 진짜 동사네 그럼 뭐한 거야 동명사고 주어인데 ing 별 ing 별 온다고 배웠잖아 이게 지금 뭐한 거야 별 1인 거지 but 오고 별 2 온 거지 그럼 얘는 정확한 어떻게 knowing이 오고 여기에 별 띠리리 but 별 띠리리 이렇게 오고 여기에 프로듀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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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동사가 별자리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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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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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시크냐 시킹이냐 근데 문장의 동사 보이죠 뭐가 들어야 돼 동명사고 주어 들어갈 자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아 이거 충분히 충분하거든 뭐가 충분한지 알아 비동사 다음 뭐 써야 된다 배우 형용사 쓴다 배우지 뭐하고 싶어 막 아우 하고 싶지마 이게 진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쳐봐 이게 뒤에 다음 줄로 보내놓은거야 어 비동사 형용사 어 왜 비동사 형용사 괜찮은데 근데 알고보니까 비동사의 보호가 어디있어 이미 보호가 와있지 그리고 아까 유니클리가 뭐 꾸민다고 어필 꾸민다고 얘 꾸민거 아니라고 이거 진짜 기억하자고 이거 기억 진짜 기억합시다 이거 충분히 장난질치기 딱 좋네요 지금 그 다음 only way that which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to have 별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그럼 됐을 봐야지 선생님 그럼 이 됐은 뭡니까 그럼 동격 됐을 봐야 되겠지 완전하니까 자 그리고 주어가 뭐에요 문장면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라면 또 only way가 주어지 그럼 정답은 이제죠 그리고 얘는 지금 수동이냐 능동이냐 묻는거에요 뭐와의 관계가 이 목적어와의 관계가 고통이 관련 시키는 거야 고통이 관련 시키는 거야 관련되는 거야 관련되는 거니까 이거지 뭐뭐와 관련된 이렇게 돼야지 관련된 고통을 갖는 것이다 아니면은 이 해부를 사역동사로 봐도 되거든요 고통이 관련되도록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도 되고 근데 사역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고 동사원형이나 pp 쓴다랬고 동사원형이 오면 능동 얘는 수동이랬지 고통이 관련 시키는 거야 관련되는 거야 관련되는 거지 왜 고통이 손과 발이 있는 게 아니잖아 지가 막 고통이 갑자기 난 너랑 관련 시킬 거야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이 돼야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41,2번도 끝났는데요 이 글에 주진 뭐에요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뭐한다 고통을 추구한다 왜? 그걸 숙달했다고 느끼니까 어 됐죠 오케이 끝